오늘 만날 회사 포트폴리오예요? 예 여러분 저는 무지하게 나쁜 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다들 사랑하는 지선이를 감히 꼬셔낸 게 저인 거 다들 아시죠? 평소 추잡한 여성 편력을 못 버린 저는 양다리 걸치다 들켜서 처참하게 채이고 말았습니다 아주 센슈어로 하는구나 그런데 저의 추잡한 여성 편력에는 모두 관심을 꺼주시고 예 변형태 그 커피 휴대폰 광고에 좀 써먹자 예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회사에 보탬이 된다면 저 변형태 회사 좀 편하게 다니게 좀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무관심의 불현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지하게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사랑하는 동료 지선이를 누구랑 양다리 걸친 거냐 밝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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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누구랑 그런지 벌써 까먹었습니다 예 저는 원래 그런 놈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무관심 무관심만이 제가 회사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JC님이 말씀하십시오